6월 학력평가 시험 범위부터 살펴봅시다. 시험 범위 시험 범위 가형 나형 나눠서 보긴 하지만 범위 똑같아요. 가형이 수투 전 범위 그 다음에 미적분 원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소까지 함수의 극한과 연소까지 그 다음에 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형도 수투 전 범위와 미적분 원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소까지로 동일합니다. 그 이번에는 여러분이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랑 똑같죠.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와 같기 때문에 시험 범위와 같기 때문에 딱히 처음부터 여러분이 학력평가를 위해서 준비하거나 그럴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일단은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약 한 달 정도 여러분이 기말고사 때까지 절실하지 않으니까 좀 느슨해지다가 시험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1학년보다는 물론 등급컷이 높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잘 보지는 않아요. 잘 못 봐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국 단위 시험이긴 하죠. 전국 단위 시험이에요. 근데 서울이 제외가 돼요. 서울 제외가 돼요. 일부 보는 학교는 있을 수도 있지만 전국 단위 시험이긴 하지만 서울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표본이 좀 사라지는 거거든. 가장 큰 표본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나오는 점수가 여러분의 어떤 전국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않는 시험이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벼락치기에 대해서인데 벼락치기 매니아로서 특히 학력평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잠깐 쪽팔리고 많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야. 고등학교 때.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전날에는 학원도 안 가고 자자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공식집을 쭉 훑어보거나 아니면 작년 모의고사를 풀어보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 같아. 벼락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수학은 여러분이 중간고사 때 배웠던 거를 거의 시험 범위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지만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몇 가지 지문에서 출제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문이 중요하니까 중요하게 봐라. 뭐 이런 게 없는 거잖아. 기출이나 기출이나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이 난이도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한 흐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부산교육청에서 실시가 되는 부산교육청은 어렵다 혹은 쉽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부산교육청이 좀 쉽고 소홀교육청이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차피 그 몇 가지 어렵게 내는 문항들을 제외하고는 다 평이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어떠한 교육청이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되더라는 건 무의미하다는 걸 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벼락치기가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나마 그나마 학력평가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신 시험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들어간 불법이에요.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그나마 좀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중간고사 시험법이랑 같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것들 있죠?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공부했던 문제나 교과서 특히 교과서들을 한 번 더 풀기에 좀 부담스럽다. 그럼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하세요. 내가 그때 벼락쳤던 문제를 지금도 다시 풀어보고 그때 맞았던 문제는 다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니까 여러분들 복습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 그나마 이번 시험에 맞춰서는 공부를 여러분이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근데 3월 학력평가를 안 보고 이번에 6월 학평 처음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점이랑 그 다음에 3점이랑 그 다음에 4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2점 3점이 쉬운 거지. 쉬운 거야. 여러분 공식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2점 3점짜리 문제가 총 48점으로 구성이 돼요. 46점 경우도 있지만 48점으로 구성이 돼요. 그럼 내가 4점짜리 문제를 쫙 찍어가지고 몇 개를 맞추면 몇 등급이 나오겠지. 그치? 보통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형성이 되는 건데 등급과 작년 거 한번 얘기해줄게. 고2 가형 같은 경우에는 84, 그 다음에 77, 66, 52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부터 좀 안 쓸게. 나형 같은 경우에는 88, 77, 그 다음에 60, 36, 20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봐봐봐. 가형과 나형에서 1등급은 차이가 좀 있거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나형이 좀 많은가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격차가 점점 좀 어떻게 돼요? 벌어지죠. 벌어지죠. 중간이 없다는 뜻이야. 나형이 가형 아이들은 가형 아이들은 중상위권이 많이 포진이 돼있다라고 하면은 나형은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되게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나형에 대한 그런 어떤 학생들이 조금 더 가형보다 많거든. 나형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돼서 반영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을 거예요. 48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4점짜리를 딱 찍어가지고 20점만 맞춰준다. 68점 나오니까 둘 다 3등급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 3등급은 충분히 가능하거든. 여러분들이 일단은 2점, 3점을 공략하시고 공략하시고 쉬운 문제는 확실하게 좀 맞춰주시고 여러분 10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30문제에서 30문제에서 10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겠는 문제들이 있죠. 특히 21번이나 29번이나 30번은 어떠한 모의고사를 다 풀어봐도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맞출 가능성보다 2점, 3점 틀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2점, 3점을 풀어서 맞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 위주로 공략을 좀 하시면 쉬운 문제 위주로 공략을 좀 하세요. 쉬운 문제 위주로 공략을 하세요. 내가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쉬운 문제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그래도 여러분이 3등급이나 못해도 4등급 정도는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점수님이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거 1, 2학년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이때 점수를 봤을 때 수학을 아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보통 80점 정도는 끌어올린다고 하면 2등급이 나오거든. 그럼 2등급이라는 숫자가 2라는 숫자가 주어지는 뭔가에 안도감이 있어. 2등급이면 내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겠지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몇 개월 지나가지고 한 200일 지면 너희들이 고3이잖아. 이 녀석을 가지고 여러분이 3학년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점수입니다. 특히 나형 같은 경우에는 88점보다 훨씬 더 끌어올려야 되고 가형도 마찬가지고요. 이 점수를 그대로 내가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3학년 등급을 보면 훨씬 더 높아요. 96, 9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점수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얼마 안 남아서 급조를 하고 여러분들이 뭐 나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점수를 가지고 물론 공부를 하겠지만 이 점수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대학을 입학하기엔 좀 부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원점수 기준으로 원점수 기준으로 90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90점 이상이 좀 안정적이라는 거고요. 중간고사 때 나름 성실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습형을 좀 준비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80점 정도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벼락치기를 하거나 집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왕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교과서를 위주로 복습을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뜻이고 지금 점수 그대로 믿어서 나는 이 점수만 받으면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2등급 받아도 3학년 되면 3, 4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점수를 그대로 유지하면. 여러분들이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6월 학평 끝나고 나면 바로 기말고사죠. 바로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7음은 여름 방학이잖아. 방학 때 너네 뭐 공부하니? 방학 때. 수2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수2 공부 안 하고 다 예습을 합니다. 그래. 그럼 다시 2학기가 시작이 돼요. 2학기 시작되면 이제 D-100일 수능 D-100일이라고 뉴스에서 나오고 여러분 신문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보고 하면 슬슬 불안해진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제 고3이 딱 됐을 때 전국에 있는 고3들이 가장 일제히 시작하는 게 또 뭐냐면 수2부터 개념 정리를 다시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노멀한 방법이야. 노멀한 케이스. 노멀하다는 거는 등급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등급이죠. 4, 5등급짜리예요. 4, 5등급이 나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그럼 여러분이 등급을 조금 빨리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개념 정리하는 타입을 다시 좀 끌어올려서 여름방학 때 시작하든지 지금부터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당장의 결과에 좀 지착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차근 내년 시험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결코 이번에 치르는 6월 학평이라는 그 시험을 아 잠깐 쪽팔리고 마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 이번 시험이 물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신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고 여러분 등수가 결정적으로 생기부에 포함이 안 되니까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치르는 시험부터 내가 고3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나름 진중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두 단원밖에 없잖아. 앞에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두 개 단원밖에 없기 때문에 수2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수2가 지난 중간고사 때도 시험을 본 적이 없고 6개월 이상 안 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2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개념 정리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말고사가 본격적으로 준비되기 이전에 개념 정리하면서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좀 연장선에서 봤을 때 겨울방학 때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개념 준비하고 그런 걸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시험부터 3월 달은 정신없이 막 지나왔으니까 이번 6월 학평부터 여러분이 고3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이 비록 이번에는 표문이 좀 작고 전국이 일제로 막 뜨거워지는 우리 고3 같은 시험은 아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진중하게 준비하면서 기말고사도 같이 준비하는 그런 성실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강의에서 만나기로 하고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김형사 준비하면서 같이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